네 이제 리프레쉬를 해보니까 작업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작업이고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스타트 워킹 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 보셨던 것 같은 레이블링 화면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컨텍스트가 있고 정답을 제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어노테이션 컨솔리데이션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SageMaker Ground Truth 기능이구요 Add Question 버튼을 눌러서 질문을 Add를 합니다 어노테이션 컨솔리데이션 이렇게 문제를 하나 만들었고 Next를 클릭하면 그 다음 문장이 나오죠 나머지 컨텍스트에 대해서도 질문과 답변을 하나씩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을 모두 추가 했구요 Submit 버튼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제출을 했습니다 이 화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 예제 코드를 보시면 여기에 QA 어노테이터 리퀴드 라고 하는 HTML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보시면 관련된 HTML과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가 앞서 보신 레이블링 화면에 UI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점을 보면 자 여기 더블 브라켓으로 데이터셋을 임포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task.input.source 라고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이 SageMaker Ground Truth랑 약속된 부분입니다 input source 여기가 어디서 오느냐 라고 하면 지금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만든 리소스에 Lambda 함수가 두 개가 있었을 겁니다 Pre-Label Task 함수가 있고 Post-Label Task 함수가 있습니다 Pre-Label Task 함수는 Ground Truth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Post-Label Task 함수는 Ground Truth 작업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효출되는 함수들입니다 Post 작업에서는 전체 레이블링된 결과를 컨바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Pre-Task에서는 S3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task.input.source 라고 리턴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하면 HTML에서는 task.input.source 로 받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 로드된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루핑을 돌아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화면 제어하는 부분 같은 것들입니다 Q&A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면 그냥 이 코드를 그냥 사용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커스텀 환경이 필요하셔서 직접 코딩을 해야 되시는 경우라면 이런 코드들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해당 관련된 가이드는 제가 디스크립션 란에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제출이 완료가 됐죠 작업이 상태가 어떻게 됐나요 인프로그리스 상태네요 이걸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레이블링 작업이 컴플릿 상태로 바뀔 겁니다 자 이제 리프레쉬를 해보면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요청은 다 될까요 작업 스테이터스를 살펴보면 작업 스테이터스를 살펴보면 작업 스테이터스를 살펴보면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그 해당 작업의 아웃풋 URL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받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SageMaker 관련된 제문에 지금 어노테이션 컨솔리데이션 맞추는 문제가 추가되어 있고 원본 어노테이션 파일과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몇 가지 유틸리티 펑션들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토크나이저 관련된 전처리 같은 코드들입니다 이 코드들은 이따가 이따가 트레이닝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로컬 트레이닝은 하지 않을 거고요 이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학습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배포가 되어 있는 이 노트북 인스턴스는 T타입의 아주 작은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디스틸버트 같은 큰 모델을 돌리기에는 제한적일 겁니다 여기 이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를 S3로 보내고 클라우드의 자원을 빌어서 트레이닝을 시키도록 하게 되죠 SageMaker의 기본적인 트레이닝 방식을 빌려 쓸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가 Hugging Face on SageMaker 기능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Hugging Face 오브젝트를 만들고 있고요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Hugging Face 오브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Run.qa.py에 학습에 필요한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트레이닝 폴더 안에 Run.qa.py 파일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유틸리티 펑션 그 전 처리하는 프리페어 트레이닝 피쳐도 보이고요 그레이스 코드 딕트도 보입니다 유틸리티 함수 정의하고 난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들 여기는 외부에서 제어하는 SageMaker 파라미터들을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 코드는 허깅 페이스 컨테이너 내부에서 돌거죠 그래서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IO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쪽에 보시면 데이터셋을 정의를 하고 CreateSquadDict를 사용해서 정의를 하고 스쿼드 데이터셋을 정의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맵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셋에 토크나이즈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즈된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너 트레이너는 허깅 페이스 SDK를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트레이너 트레이너 작업이 끝나면 SaveModel 세이브합니다 이런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허깅 페이스 코딩 하시던 스타일로 코딩을 하시되 몇가지 IO 관련된 기능들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실행하는데 지금 제가 지금 테스트하는 환경이 8XL를 실행할 수 없는 환경이라서 2XL로 바꾸고 작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wait equal false 라는 조건을 적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작업을 넣고 한 다음에 아이고 제가 다시 넣었네요 한번 더 넣어서 에러가는 거고요 제가 이 창을 열어서 뭐 다른 작업을 실행을 해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 작업은 실행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업은 아마 이게 8XL로 들어갔으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제가 인스턴스 사양을 좀 낮췄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업이 끝나면 다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간이 지났고요 작업이 완료가 됐네요 완료된 작업을 보면 어떤 파일을 썼는지 어떤 권한 세팅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로 또 자원 사용량은 어떠했는지도 나옵니다 비교적 GPU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의 결과인 모델 아티펙트가 어디에 지장되어 있는지도 나오죠 다음 코드는 해당 파일을 로컬 노트북으로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미리 실행해 뒀고요 그리고 이 모델을 로컬 시스템에서 로드를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텍스트가 있고 값을 잘 가져오고 있습니다 학습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SageMaker 예문 가지고 어노테이션 컨솔리데이션 찾는 문제 기억하시나요 네 잘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을 이제 디플로이를 해 보겠습니다 디플로이를 하는 것은 SageMaker 관리형 호스팅 환경에 추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 디플로이 명령이 실행이 되었고 이 뒤쪽 코드는 생성된 디플로이 모델의 추론을 알려보는 것입니다 복잡할 내용이 없고 기존의 예제들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ageMaker Ground Truth 커스텀 기능을 사용해서 NLP의 Q&A 문제를 레이블링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허깅페이스의 디스틸버트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파인 튜닝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다음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